안녕하세요. 한국예술원 실용공무용학부에 재학중인 1.3학번 문동진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서대문경찰서와 함께 진행한 재능기부 수업이 마음에 내렸는데요. 제가 처음부터 진행했을 때 저와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중간에 왔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모두 다 잘 따라줘서 정말 고맙고 평균으로는 얼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막을 내민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. 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조금 더 발전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